오늘 차에 빠진 소감이 어떠십니까? 오늘 집에 못 갈 뻔했어요 살려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 지금 오늘 완전히 살려주세요 119가 여기 오지도 않을텐데 어디세요? 도대체 어디 계시는데 걸어 나가. 마중 나가자. 끝까지 한 10키로 걸어가지고. 에이, 장만자는가 보다. 여기 설명도 못해줘, 빠지면. 여기가 어디냐면요. 음... 나갈 때, 나갈 때 어떡하지? 아, 약간...